아무 생각 없이 돈을 줘 안녕하세요 유튜브 토이치의 신화 이오모템다 온레벨 게임은 대통령 기우개 누르면은 이런식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 방송 인기 BJ가 되면 나도 억대 연봉이 된다는데 나도 도전해볼까? 안되겠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손이 바빠야 돼 뽑으러 갈게요 맥스 누를 때마다 실원씩 생기고 길거리 청소 아 이걸로 이제 민심 떡상 시키는거야? 지상파 방송 출연 무료 티켓을 획득하였습니다 EXP 이제 초당 5초씩 왔는 중 이게 뭐야 어머니의 쌈짓돈 등골브레이터는 못참지 크라우드 펀딩 무료 티켓을 획득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쌈짓돈 아빠 돈 내라 선거지원 피켓들기? 아 텔론 지금 구독하면은 50억씩 드립니다 이거를 토대로 반장선거 나간다 저를 입법하시면은 선생님의 아가리를 다치게 하고 쉬는 시간을 한 시간 중에 5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 철수저? 사전 지지자 2명 선거지원 3명 반장은 금수저인데 가는게 낫지 않겠어? 무한 햄버거 돌리기? 환불을 왜 먹어 최종 지지율 84%? 이거 뭐야 재벌의 후원금 어 3만원 싸군 여당 야당 레드텔론으로 간다 이거 한 번 더 누르실어?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돼? 안돼 네가 여당 당대표라니 한 번씩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 야당도 당대표인데요 제3당도 대푰데요 학교에선 반장인 내가 사실 여당 야당 제3당의 당대표? 정교회장 선거 어 일단은 내가 훨씬 많아 정교회장 이제 학교를 폭발시키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저를 뽑아주십시오 아싸 이제 학교 폭발 과대표 사전지지자가 난 45명이지만 선거지원이 66명이라고 할만해 빨리 누르면 돼 아득한 새끼 너무 즐거워요 148원 아 에반데 현수막 설치 그렇지 일단은 지상파 출연 한번 해주고 크라우드 펀딩 한번 해주고 황금열세 한번 해주고 전단지 배포 됐다 이제 선거 좀 나가볼까 총학생회장 사전지지자 181명 족밥이구만 그냥 저 자식은 얼굴마담이었네 넌 사상이 약해 빠졌어 학교를 폭발시키겠다는 그 욕심이 부족하다고 이 자식아 학생회비 학생회비는 한 달에 5200억입니다 못내는 사람은 고러시 죽는다 나은이 이 자식 한국인인데 일본어로 쓰다니 대표도 중국인일 수도 있고 일본인일 수도 있고 통합을 하려면은 이 정도 구간하고 있어야지 대통령은 한국 사람만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통일시킨다는 거 아님 한중미 전부 통일시켜 야 벌써 늙었어 수험보다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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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XP를 올려 어 B서 지금 개많아 선거 아주머니도 해주고 과해 과해 과해를 지금 왜 하고 있음 대체 자 이제 뭐해 문효 회장 제가 이번 아파트 원래 10억이지 않았습니까 천만원으로 내리겠습니다 와 파격적이다 제가 이 아파트를 똥값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와 똥값이다 난 똥이 너무 좋아 똥을 좋아하는 이상성애자들 대규모 투표 우와 승리 우와 천만원이다 내가 위대하긴 하지 구의원 이거 또 지금 할 수 있나 아 사전지즙 개많네 아직은 아니다 장애인 복지 시절도 좀 가지고 학생회비 그러 어 아파트는 천만원이지만 학생회비는 한달에 50억 음 다사다 개벌딸과 결혼 맥스 맥스 학사하기 이수는 뭐야 이게 그건 모르겠네 아직 이길 수 없어요 레벨 40까지 찍어야돼 하 레벨 40을 언제 찍니 아니 지금 한시간만에 분열해상까지 올라왔어 옹아리로 세계통일중 흐흐흐흐흐흐흐 자 레벨 40 됐고 자 이제 선거의원을 합시다 선거 트럭 렌탈 해주고 아 이제 할만할 것 같은데 이 자식 고르시 쿠웨이가 장난이야? 청취경합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선한거다 제가 서울을 지방으로 만들고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독도를 수도로 독도 5천만 인구 가자 그 좁은 땅이 어떻게 사냐고 독도에 63빌딩 20개 세우면됨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밖을 못나가 하하하하 그 원피스에 보면은 수상도시 있지않냐? 제가 뭐 어떻게 세우면을 만들겠습니다 원래 개소리가 먹히는 거야 어? 세상이 모두 미쳐나가는 거지 그냥 와 이제 얼마 안남았어 아 출마비용이 시의원이 14억이야 개비싸 아직 좀 노력을 해야되요 일단은 이 기초부터 다지겠습니다 현수박탈집 비서채용 통보물 배포해주면서 공약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대통합 그리고 학교를 파괴 서울을 지방으로 수도는 독도로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최대 천만원 그리고 학생회비는 한달에 55억입니다 예 이거 한번씩 해주면 되네 오케이 50레벨까지 언제가 이거 연예인 섭외 아빠 꼬추는 왜 그렇게 커 내 꼬추는 이렇게 작은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노래를 인기차트 1등으로 고정 세상이 말세로다 말세 힘들어 야 언제까지 해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 아이 갑자기 사퇴 마렵네 저 50레벨 한번만 되면은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이게 무한으로 돈이 있다고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쉽다 아니 돈 쓸데가 없어 다이어를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고추성 부르고 있냐고요 아니요 여기 부정부패가 일상화된 곳이라서 그냥 리싱크 중에 그러다가 누가 쳐다볼 때만 이러고 있어요 헬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부정부패를 모두 합법으로 자 50레벨 주식 투자해 그렇지 그렇지 아우 갑자기 돈 존나 잘 벌려 주식이 돈이야 이 자식아 어? 탱클럽 운영 그렇지 아우 텔러스님 나도 병식마트에서 좋아요 텔러스님 그런 싸가지 않는 모습 영원히 보여주다가 늙어 뒤지세요 아니 그냥 빨리 요 잘해주세요 고맙대 나의 어린 팬들 탕 아우 팬을 쏴주길 안티팬이었스 오케이 키원 아 너 족밥이네 에? 오오 오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세비용의 차이야 이게 이 자식아 435 435 435까지만 벌어봐 군수선거 노력 와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냥 한번만 해볼까? 심심한데 미안한 사람한테 컷 당했어 55레벨까지 기다려야 돼 아이고 실수 제가 게임을 잘 몰라요 자 오늘 아무튼 대통령 키우기 한번 해봤는데 대통령까지 못 키웠음 독재자 키우기였던 걸로 이로써 알게 됨 이 세상에는 돈이 있으면은 바로 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전은 힘들다 그리고 호범을 배포라는데 200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 직접 들어온 거 아니면 너무 쓸데가 없네 국민지원금으로 50억씩 뿌리겠습니다 전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메이플 현진과 양코 현진을만 쓰겠습니다 따봉! extremely important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해 이해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